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보 남심 그런 제보가 왔었어요 전여친과 비교한 남자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현여친한테 전여친은 정말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 남자가 그 대상과 비교를 한다? 그냥 정말 매우 베리 쓰레기에요 그건 현여친한테 전여친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가는게 아니라 아직도 전여친구한테 미련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지금의 여자친구한테 전여친구의 모습을 찾으려고 강요하고 있는거에요 이건 정말 기회가 안될 정도로 해선 안될 짓이에요 물론 모르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일수도 있는데 여자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베리 상처받는 말이고 짜증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지금의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전여친구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로 인해 남자가 말한거라면 해당이 안돼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전여친구와 비교한다? 그건 너에게 전여친구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다는거에요 그 생각을 안들게 좋아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헤어지세요 강요하는건 연애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인 혼자만의 망상인거지 물론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예외는 없어요 똑같은 쓰레기에요 그런 놈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자격있는 놈을 만나세요 흠